그 뭐죠? 하체도 한번 볼까요? 오오! 어 뭐야? 지금 다이어트 하신거에요? 아니면은 그냥 원래 몸이에요? 다이어트 중인데 70%까지가 더 다이어트 중인데 오오 좋으신데요? 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다시 보여주세요. 그러니까 지금 기문이도 들어갔네요. 기문이 들어와서 컨디셔닝 좋으신데요. 이러고 있어서. 이거 진짜 킹윙그랑풀이. 좀 더 펼쳐잡아야 돼요. 병갑을 조금 더 펼쳐서 잡으셔야 되는데. 오 그렇지. 나이스. 좋아요.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성 있으시고. 일단 컨디셔닝이 정말 좋네요. 이게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